이 생선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치즈AK의 치즈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아주 달콤해서 치즈가 너무 달콤해요 초콜릿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음.. 음.. 좀 더 맛있어요 음.. 음.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비빔밥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이 치즈는 어디에 가요?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어 초콜릿 바삭바삭 오돌뼈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